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탈 슬러그 2 vs 메탈 슬러그 X4로 이제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메탈 슬러그 2가 석히머스, 메탈 슬러그 4가 돌진님입니다. 타이머가 20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시작합시다. 네, 돌진님 순조롭게 메탈 슬러그 4, 미션 1 진행 중이시고, 저도 어이구 처음부터 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아래부분 이제 들어가셨어요. 네, 천조롭게 진행 중이십니다. 메탈 슬러그 4, 미션 1 외부에서 폭탄을 드시고, 길이나 2마리 처리 중이시고, 아! 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선에 클리어하러 갑니다, 이제. 아, 더하지, 진짜? 아, 더하지, 진짜?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있다? 아, 더하지? 아, 더하지? 이게 원래 1분 20초대 다음 시전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상하게 아까부터 계속 실수로 했네요 돌진님이랑 똑같이 지금 미션2로 진입 중입니다 영목숨 거의 동시에 미션2로 진입을 했네요 브래들리 처리 중이세요 브래들리 이제 탑승하셨죠 저는 이제 샷건 먹고 내부로 들어와서 미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미라 처리가 조금 안됐네요 오팔컷 7패 둘짓님 이제 브래들리 타시고 자폭하셨어요 정의 알샤북 이제 클리어중이시고 저는 두번째 플레이 먹고 진행합니다 탑승하셨죠 탑승하시는데 4,6컷 저는 위쪽 미라쪽으로 끄리기 중이시고 지금 이제 체이서 막 얻고 계십니다 저는 미라가 무더기로 나오는 구간 이제 지나갔고 자꾸 실수를 하고 있네요 제가 네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요 트럭이라고 해야하나 그 사이에 저는 미션2 클리어 했습니다 폭탄 되셨고 길이 다 제거중이세요 폭탄 잘 던지셨네요 네 이제 트앱이 되셨어요 마이셔브 제거하셨고 이제 슬러그 터졌어요 4분 31초 예 사로비야 제거중이시고 넘어가셨네요 이제 화면이 넘어갔어요 네 보스랑 개최하셨어요 보스 진입 5분 저는 5만점 먹고 뛰면서 가고 있어요 사로비야 제거했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돌지님 이제 2번통 저는 이제 슬러그 탔어요 돌지님 이제 격파 죽이시고 예 5분 30초에 격파하셨습니다 5분 30초에 미션2 클리어 하셨어요 저는 5분 50초쯤에 미션3 보스 진입했습니다 지금 돌지님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6분 60초에 클리어 돌지님 이제 플레임샷 드시고 이기시고 길이다 제거하고 다시 지나가십니다 저는 이제 막 미션3 클리어 했고 미션4 진입 중이고 미션4 진입을 6분 27초에 하네요 예 돌지님 침착하게 지나가셨어요 아 저 폭탄이 안나왔네요 예 이제 나무투박 타셨고 플레임 하나 더 드시고 가십니다 지금 6분 45초입니다 어 죽으셨어요 플레임샷을 잃으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헤비비 처리했고 둘지님 이제 헤비로 클리어 중이십니다 예 플레임샷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비로 클리어 중이시고 저는 이제 암홉 뛰었어 덧고 지나갑니다 하나 둘 둘지님 클리어 중이세요 지난번에 대결하실 때는 여기서 한 번 죽으셨죠 예 안죽으셨어야 했는데 죽으셨어요 이걸로 영목숨 영목숨 둘 다 똑같이 됐어요 저는 미션 4 보스 클리어 중이시고 졸지님은 이제 미션 4 진입하는 중이십니다 원래 한 7분쯤에 진입을 하셔야 조금 괜찮은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네 저는 이제 미션 5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탄 3개까지 잘 마무리 했네요 좀비 루트 진입 중이세요 8분 42초 저는 이제 미션 5 초반부 통과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제 레이저 먹었고 자폭 중이세요 조지님은 오뎅군 클리어도 죽이시고 저는 기차 제거 중입니다 9분 17초에 기차 제거했고 조지님은 이제 준비 스킵 시키고 있어요 아스프넬 편드 아스프넬 편드 아스프넬 편드 다 부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 둘째 기차 이제 부셨죠 저는 10분 12초 10분 20초에 세 번째 기차 부셨습니다 그리고 어 볼지님은 뭔가 원래는 죽은 빌드로 가야 하는데 오늘 포탄을 아끼시는 거 보니까 안 죽으시려고 하나봐요 어 원코인을 노리시는 거 같습니다 둘 셋 사실 은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셋 넷 어 플레이는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슬러그 탔습니다 하나 둘 어 디폭가 스킵 시켰네요 어 아니네 스킵 스킵 스킵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못 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 포탄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예 일부러 스킵을 안 하신 거 같네요 반죽으로 오 슈퍼 그레이네이드 잘 떴죠 예 저는 이제 호즈민 클리어 중입니다 호즈민 격파 11분 40초 졸지님은 이제 슈퍼 그레이네이드 드시고 들고 가고 계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리고 어 예 저거 모든 건 제거하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예 잘 됐네요 잘 하셨네요 저는 이제 파이널 미션 신입했습니다 로켓 드시고 로켓 드시고 로켓 드시고 어 아 죽었어요 원코인 있네요 네 12분 46초에 알림 클리어 했습니다 네 캐나리로 클리어를 해버렸네요 제가 포탄이 있으면 포탄으로 클리어를 했었을텐데 네 지금 한목숨 이으면서 네 돌진님은 이제 파이널 미션 어 제거 중이시고 버퍼링 이에요 네 이제 저는 진입합니다 기진앱으로 네 어 돌진님도 이제 파이널 미션 진입하셨네요 아 방패병이 나왔어요 아 두 마리 아 세 마리 아 네 마리 진짜 운이 없네 아 오케이 apse 오케이 아 으 오 잊은 예 이에 타고 타로 먹고 지나갑니다 아래쪽에 없었네요 이쪽에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플레인 드셨어요 저는 이제 샷건 먹고 지나갑니다 오징어 때 처리중이죠 이제 굴즈님은 플레임 샷 들고 가고 계세요 저는 팍프타로가 제대로 클리어를 못해갖고 샷감 폭탄하나로 제거했고 굴즈님은 이제 플레임 샷 들고 지나가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15분 38초 40초 이제 진입했어요 아마 17분 정도에 제가 클리어를 할 것 같고요 굴즈님은 이제 이 정도 페이스라면 아마도 18분에 클리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원코인을 하셔야 아마 저를 이길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하시겠죠? 네 헤비 안드시고 지나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대치해야겠습니다 아 패탕이 좋죠 예 16분 32초에 다이만지 클리어 다이만지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곧 라그네임이랑 한판 뜰 거예요 예 어 돌티님은 16분 42초 42초에 알렌이랑 이제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 레이저를 지금 많이 남기고 오셨네요 오 지난번처럼 이제 레이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잘 하셨네요 이번 건은 아마 제가 질 수 있겠네요 17분 28초에 클리어 했습니다 네 둘진님 이제 마지막 마지막 관문 오셨어요? 17분 30초 제가 1분 30초를 먼저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돌쥐님은 19분.. 18분? 아니지 18분 58초에 클리어를 하셔야 아 제가 한번 그.. 돌쥐님이 죽으셨어요 아 돌쥐님이 죽으셨어요 돌쥐님 1코인 추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돌쥐님이 1분 이내에 클리어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1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그.. 뭐냐 어.. 페널티를 추가하면 이제 18분 58초가 되는데 어.. 18분 58초인 상태에서는 원래는 어.. 몇초이지? 미션 complete 19분 28초까지 들어오셨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돌쥐님 한번 죽으셨기.. 죽으면서 이제 컨티뉴을 했기 때문에 18분 34초.. 그러니까.. 18분 58초까지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야 저를 이기게 됩니다 네 돌쥐님 어떻게 하실지 방금 15개랑 지금 2번 죽고 싶기 때문에 폭탄을 35개 박은 상태에요 네.. 8초 남았죠 7.. 6.. 5.. 4.. 3.. 2.. 1.. 아.. 흘려못하셨습니다 네.. 이번 싸움도 그러니까 대결도 제가 이길 늦네요 근데 이번 거는 꽤 흥미진진했죠 제가 미션 1에서 바보같이 죽어서 아 근데 돌쥐님도 되게 아깝네요 마지막에 그거 안죽으셨으면 이기신거였는데 차라리 무적자리를 신경을 안쓰고 풀리하셨던게 더 어떻을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네요 예 돌쥐님 파괴하셨죠 19분 39초 어.. 둘다 이제 1,2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17분 28초 돌쥐님은 19분 39초 에서 이제 페널티를 추가를 하면 돌쥐님은 20분 9초 저는 어.. 17분 58초 가 되어서 어.. 아.. 그리고 제가 원래 1분 30초를 페널티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전체 시간이 제가 19분 28초 그리고 돌쥐님이 19분 39초 11초 차이로 제가 지게 됐습니다 아.. 제가 진게 아니라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 돌쥐님 수고하셨고요 야.. 아쉽네요 맨 마지막에 아쉽게.. 아쉽네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겼습니다 묵화를 종료하도록